자, 멋진 시구, 또 운동을 하셨던 스포츠인인 만큼 어떤 시구를 보여줬지요? 자세 괜찮네요. 태미씨의 시구를 함께 감상을 해보시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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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우! 오우, 뭐.. 네, 감상평 한 말씀, 네. 신유지 씨가 인쇄션 시구라기에서 오, 저는 지금 깜짝 놀랐어요. 색다른 시구를 보여주셨는데, 태미씨는 옆..차..기도 아니고, 아무튼 발차기 비슷한 동작을 응용해서 지금 시구를 하셨네요. 네, 어우, 다시한번 볼까요? 저는 여기서 갑자기 몸을 비틀더니 아, 여기서 돌려차기네요? 네. 와 진짜 이거 지금 이 돌려차기 이후의 시구 지금 정근은 선수 표정이 얼었어요 또 하나 또 시구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을 하는 그런 장면에나 나온군요 뒤돌려차기죠 멋진 시구를 또 선보인 태민씨인데 세계 태권도도 금메달리스트 출신이기도 한 바로 태민씨입니다 얼굴만 보고 쫓아갔다간 그대